연예의 맛 특히 두 사람의 비현실적인 우월한 자매샷은 더욱 시선이 간다. 또한 황미나의 작은 얼굴에 팔등신 비율은 남심을 사로잡는다. 특히 두 사람의 비현실적인 비주얼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. 한편 황미나는 연예의 맛에 출연하여 김종민과 러브라인으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. 황미나 기상캐스터 김종민과 공개 연예 중 굿모닝 황미나 기상캐스터가 근황을 공개했다. 지난 12일 황미나는 자신의 SNS에 굿모닝이란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. 공개된 영상 속에는 차에서 어딘가로 이동 중인 황미나가 담겼다. 그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 예뻐요. 공개 연예 축하드립니다. 방송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. 종민 오빠랑 행복하세요 언니. 그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황미나는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김종민과 100일간 계약 연예를 이 영화에 들어있는 테이블 스포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